1. 진짜 힘 한 번 못 쓰고 졌다. 2. 1. 결국 전 전국에 이기게 될 거야.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전국에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. 라딘 뮤지크 오볼드림입니다! 좋은 버린 버린 정국이 좋은 버린 버린 아 진짜 와! 아 진짜 진짜 많이 녹음했어 각오 한 마리 들어봅시다 결승인데 이 일까지 갔기 때문에 승부의 욕심을 내겠습니다 미안해요 정국아 공격해 될 수 없게 너를 밟게 되었어 정국이 가운데 불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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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안녕하세요 정국 죄송합니다 더 줘 왜 드릴 휴 네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모두 해보았습니다. 야 볼 속도 다 쏙? 아 진짜 빨리 끝나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결과가 어땠나요? 여러 방차에서 최고의 단자. 그 1위는 정국.